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의무봉한 강의, 완전 무결한 강의를 표방하는 정원상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운전직, 우리 단원별 예상문제 강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는 세 번째 만남이 되겠고요. 이 세 번이 단순 반복이 아니라 성장하고 발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운전직 공무원, 처음 핵심 개념 정리, 이론 강의로 시작했습니다. 꿈이 있으면 길을 잃지 않는다라고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 또 최근 기출문제 등을 통해서 문제는 많았지만 그 문제들의 절반 정도 골라서 수업을 했으며 또 최치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백기천이다. 즉, 남이 백을 하면 나는 천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노력의 중요성. 평범한 노력은 노력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집요하게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강의해 왔습니다. 자, 이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강의, 바로 단원별 예상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단원별 전체적으로는 8주차의 진도를 우리 이론 강의와 같은 진도입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와 같은 강의입니다. 하지만 한 문제도 겹치지 않은 새로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서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한번 강의 소개와 함께 또 본격적인 우리 운전직 시험에 적합한 강의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영역 단원별 예상문제입니다. 한 문제, 한 문제 정말 소중하고요. 같이 있고요. 완전한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480문제를 2순환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영역별로 너무 많은 문제, 60문제씩 풀면 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영역별로 60문제가 아니라 30문제씩 나눴습니다. 그래서 3, 8, 24, 240문제를 하나의 세트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더하여서 240문제의 한 세트가 더 있기 때문에 전체의 2순환으로 이루어져 있는 480문제, 좋은 문제, 그리고 정말 여기서 적중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보통 이제 우리 운전직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국어 좀 어려워하고요.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기본 개념을 좀 확인하는 문제, 기초부터 그리고 고난도 문제, 심화 문제, 확장되는 문제까지 포함하여서 정말 여러분들의 성향을 잘 고려해서 문제를 구성해 드렸습니다. 정답의 이유뿐만 아니라 오답의 근거까지 설명해 드리는 그런 꼼꼼한 강의를 해 드릴 겁니다. 항상 정답이 2번인 것도 중요한데 왜 3번이 아니냐? 4번도 설명해 달라. 이런 오답의 이유도 분명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정답과 오답까지 한 문제도 빠뜨리지 않고 480문제를 강의해 드립니다. 1시간에 15문제씩 제가 풀이를 해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15문제씩 480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강좌수는 32강이 됩니다. 당장 우리가 1강을 시작하면서 끝을 알려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의 진도인지 여러분이 미리 알고 또 예상하고 공부하기 때문에 좀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480문제 모두 그리고 마지막 해설에다 제가 각각 정답률을 제공해 드렸어요. 정말 어려운 문제는 10%대, 20%, 30% 이하의 문제들도 있어요. 고난도의 기준이 어떤 정답률에서의 많은 수험생들을 제가 표본으로 했지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국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편차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객관적인 정답률은 분명 존재하므로 50% 이하 때인지 아니면은 뭐 80% 이상 때면 진짜 대체로 쉬웠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또 계속 틀리면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고 채점한 후에 정답률을 비교해 보면 충분히 난도를 알 수 있으며 객관화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저의 성의와 정성이 들어있는 문제라는 걸 추후에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원별 문풀 강의를 들었던 실제 저의 제자들이 수험생들이 강의 후에 평가해 주었던 것을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무리 제가 이런 강의를 합니다라고 언급하고 설득해도 우리 학생분들이 느끼지 못하면 그것은 이제 괴리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학생분들이 단원별 문풀을 통해 약점 체크를 할 수 있었다. 그 단원에서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을 많이 한번 모아서 풀어보니까 한눈에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어디가 약한지 알잖아요. 학생분들이 문법 중에서 이 부분이 약해하는 것을 자주 풀다 보니까 알게 되고 한자 문제도 많이 모아놓은 거잖아요. 또는 한자 성업, 또는 문학과 비문학 부분 이렇게 각각의 영역별로 지금 나누어져 있으니까 집중 공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가 안 되는지 그 부분, 전체 합치면 각 영역별로 60문제씩 있는 거예요. 큰 대영역으로 보자면 그래서 충분히 많은 문제를 통해서 집중 공략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다양한 난도의 문제들이 존재하며 정말 친절한 해설, 해설지가 친절해서 좋았다 이렇게 합니다. 또 어떤 선생님들을 보면 이런 단원별 문제집들에 해설을 아예 안 넣어주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해설을 봐도 정말 미안하지만 약간 성의 없다. 학생들이 느끼기에 선생님들이 좀 성의 없이 해설이 너무 짧아요. 이런 게 각 과목마다 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정답,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문제의 오답까지 넣어드리고 이게 답이 아닌 이유까지 넣어드렸으니까 혼자 공부하는 데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책만 보시면 안 됩니다. 항상 책과 강의라는 것이 같이 만나야 시너지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책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강의를 통해 보완해드리니까 꼭 이 강의, 책을 구입하셔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타가 0%에 가까웠다. 정말 이거는 국어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도 오타가 당연히 없어야 되지만 국어는 더더구나 신뢰도에 선생님들의 성실성과 관련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장담하건대 제가 10번, 100번, 1000번도 더 검수한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도 저를 굉장히 까다롭게 생각해요. 왜 선생님이 몇 번씩이고 이렇게 오타 있는지 없는지 밤새 확인하고 또 하나 나오면 찾아서 다시 수정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다 여러분들을 위한 작업이잖아요. 오타율 재료에 도전하는 그런 책이고요. PPT 역시 언제나 세련됨과 성실함과 가독성이 좋다라는 것이 또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약속입니다. 또 모든 문제 하나의 선지도 버리지 않다. 꼼꼼히 짚어줬다. 역시 국어로서의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 꼼꼼하다, 체계적이다, 그리고 열정적이다. 뭐 그래야죠. 제가 어떤 헌신하는 마음으로서 제가 막 다 희생하고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저대로 제 할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고 그 모든 게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실함과 열정과 정성이 만나서 결국 시작은 우연이었을지라도 끝은 필연이 되고 인연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합격이라는 결과로 돌아가기를 저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자, 괴태의 이야기였어요. 파우스테의 작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제 알았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두 번의 단계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은 많은데 시험만 못 보시는 분들 뭔가 장수생이라는 분들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잘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두 번째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의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실행,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역시 두 가지예요. 아는 것을 적용하고 그 의지를 잘 실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또 이제 단원별 예상 문제풀이로 운전직 준비하시는 분들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단원별 문제풀이를 일순환의 일주차 문제를 푸는데 각 주차가 3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으므로 일주차, 지금 이 시간에는 15번까지 풀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16번부터 30번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 일주차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미 우리 이론서에 있는 그런 진도를 대체로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첫 번째 언어와 북어, 두 번째 말소리, 의문론, 세 번째 단어의 형성 형태로 우리 대의 제목과 일치합니다. 자, 이것만 보고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최소한의 타이틀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언어란 뜻이 있는 음성이다로 시작하면서 뜻, 의미, 내용. 음성은 소리 형식으로 출발했던 것 아시죠? 하나만 없어도 언어가 아니에요. 결여되면 안 됐던 언어란 뜻이 있는 음성이다. 언어의 개념이었고요. 두 번째 언어의 기능도 있었어요. 기능 역할, 구실매개체, 뭐뭐하게 해줌 같은 말과 함께. 그러면서 언어의 기능을 총 8가지. 표현적 기능, 표출적 기능, 지령적 기능, 신교적 기능.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였잖아요. 거기에 더하여서 미적 기능, 아니면 지식과 정보의 보존 기능, 그리고 관어적 기능,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정보 전달. 이런 다양한 8가지의 기능으로 설명도 했었고요. 또 세 번째 언어의 특성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했었으니까. 언어의 특성, 특징, 특질, 성격, 속성, 성향, 본질까지. 그래서 총 10가지의 특성을 이기자, 이원성, 기호성, 자의성. 27사 이기자 부대에 있는데요. 이기자 이렇게 시작을 제가 했고요. 그리고 또한 사회성, 역사성, 창조성, 체계성, 분절성, 추상성, 규칙성까지. 오늘 뒤에 문제로 당연히 자의성 나와야 합니다. 사회성, 역사성 관련되고요. 추상성, 분절성 이런 개념들 제가 개념만 던져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듣고도 헷갈려, 까먹었어. 그러면 다시 가야죠. 이론서, 강의 노트 다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어의 체계구조, 선택관계인 체계, 통합관계의 구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언어의 종류를, 국어의 종류와 관련하면서 세 가지, 국어의 종류도 형태상, 교차거, 첨가어, 개통상, 알타, 여조, 문자상, 표, 음, 문자 하면 여러분 아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국어의 특성으로 들어갔어요. 물론 사전 배열 순서도 있어요. 그리고 국어와 관련된 옛 문헌들도 살짝, 훈민적음도 살짝 이런 게 언급되었으며 국어의 특성이 제일 중요했던 세 가지, 의문적, 어휘적, 통사적, 의문적 열 가지, 그리고 역시 어휘적 네 가지, 통사적 네 가지, 또는 다섯 가지까지,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만 그래서 약 20여 가지 가까이 되는 언어의 국어의 특징 등을 살펴보았던 게 하나였어요. 여기서 한 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면 좋겠죠. 자, 두 번째 말소리, 의문, 소리의 최수단이라고 했던 의문부터 이미 갔었고요. 그 중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의문체계, 그래서 의문이 40개인데 자음 19개, 모음 21개인데 자음체계를 6 곱하기 6표를 통해서 모음 중에 단모음 10개를 역시 이해, 의어와 우어, 위외라고 하는 세 가지 기준을 통해서 기준과 함께 외웠던 것도 오늘 문제에 보이기 때문에 제가 화두만 던져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또 자극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기억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그리고 문제 풀면서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떠올러서 역시 의문의 변동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거의 한 문제 다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의문의 변동을 일단 네 가지, 교체, 추격, 탈락, 첨가로 나눈 후 도치라는 것도 하나 있긴 하지만 거의 안 나오는, 배꼽 정도를 제외하고 그래서 교체에서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 또는 비음화, 물론 자음동화 이렇게 넓게 말하기도 하지만 비음화, 유음화로 쪼개면서 거기에 국외음화 된술이 되기까지 그리고 추격의 자음축약, 모음축약, 탈락의 자음탈락, 모음탈락, 첨가의 니은첨가도 역시 발음하고 연계돼서 잘 나오고요. 반모음 첨가라는 발음들도 허용으로 가능하기도 했습니다. 의문의 개수가 더해졌느냐, 줄어들었느냐, 같았느냐 이렇게도 연계되고 복합적인 순서, 두 단계, 세 단계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순서도 살펴보기도 했었습니다. 의문의 변동까지는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단어 형성 형태론도 형태소와 단어의 개념과 종류, 즉 의미의 최소 단위,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형태소, 자립성의 최소 단위 플러스 조사가 있었던 단어, 형태소도 자립, 의존, 실질, 형식, 3대 형식 형태소, 조사, 접사, 어미가, 어간은 의존 형태소이지만 실질 형태소, 어미는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 그래서 이제 개수 문제들이 있어요. 오늘 문제 속에 보입니다. 형태소의 개수이자 세분화된 개수, 단어의 개수들 이런 것도 역시 살펴야 하는 것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떠올러 마지막으로는 이제 단어의 형성 방법, 단일어, 복합어, 합성어, 파생어, 어근과 어근, 실질, 실질의 만남인 합성어, 어근의 접사, 실질, 형식이 만난 파생어도 있었고요. 또 동시에 합성어도 의미에 따라 대등, 종속, 융합, 단어 배열 방식에 따라 통사적, 비통사적, 또 2차적인 단계를 거친 합성어도 있고 파생어도 존재했으며, 파생어도 접두사냐, 접미사냐, 또 품사를 바꾸지 않는 한정적 접사냐, 품사를 바꾸는 지배적 접사, 또 동시에 의미도 있어요. 접사의 의미도, 왜냐하면 특별한 뜻을 더해주기 때문에 글자로는 알기 어렵고요.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외워가는, 한 번에 다 외우지 않습니다. 문법 엄청 부담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는 게 제일 좋은데, 그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은 이론서도 여러 번 절대 시간을 투자하고, 시간 투자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알겠어요. 그래서 강의 노트, 또 우리 이 강의를 통해서도 의미와 함께, 한자 고유어도 함께, 형태가 바뀐 것들도 또 포함해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1주차 단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1순환에서는 30문제, 2순환에서 또 30문제가 나오는데, 모아서 막 60문제만 하면 너무 지루할 거예요. 그래서 순환을 두 번 나누었다라는 건 아시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1주차의 첫 번째, 1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언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만한데요. 언어의 표현적 기능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타이틀을 보는 순간 생각나는 것, 언어의 가장 일반적 기능이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이 언어인 것처럼 표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눠 사랑해 해도 표현적 기능인 것처럼. 그래서 그런 예시들과 함께 특히 과로, 발화의도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발화의도가 우리 이론서의 그대로 첫 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 예들이 100% 예전 교과서에 있던 예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교과서에 있는 것만큼 객관적이고 검증된 거니까 의문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과로가 없으면 의문이 드는 경우들이 지금 몇 개 보여요. 하지만 표현적 기능은 발화의도와 함께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이 금은 10g입니다 하고 그냥 사실적인 판단을 했다는 것이고요. 철수가 공부하지 않는 것 같다고 확실하지 않는 추측, 추측으로 지금 설명을 했다는 거잖아요. 저는요. 잘 모르겠는데 공부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는 표현일 뿐이에요. 여기에서 명령의 의도를 찾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발화의도가 전혀 달라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부모님이 아이에게 이야기하면서 야, 너 요즘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명령적 기능이 맞아요. 하지만 발화의도를 이미 확신성 여부로 주었기 때문에 아, 이건 표현적 기능이구나 하고 끝내야지. 더 다른 의미를 우리가 비약해서 막 혼자 상상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3번도 마찬가지예요. 이 책이라는 지시 대상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이 책은 참 재밌다라는 그냥 판단을 하면서 태도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지시 대상에 대해, 이 책 되게 재밌다? 하고 그냥 태도를 재밌다라는 자신의 느낌을 넣어주는 표현적 기능이 됩니다. 그러나 한 번 더 해볼게요. 만약에 선생님이 학생에게 이 말을 했다면, 엄마가 아들에게 이 말을 했다면, 야, 이 책 진짜 재밌는데. 야, 이 책 정말 재밌거든. 너도 읽어봐. 그러면 명령적 기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화의도를 통해서 판단해야지 한 문장 가지고 혼자 소설 쓰시면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답 4번에 표어라고 하는 성질을 보는 순간 100퍼, 이건 내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표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설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표라든지, 아니면은 결국 포스터라든지, 아니면은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100퍼 명령적 기능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이 명령적 기능을 다른 말로 지령적 기능이라고 했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감화적 기능이라고 했었죠. 자,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하는 명령적 기능이 있어요. 진짜 이거 해, 하지 마, 이런 것도 있었지만 광고. 광고도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신 사세요, 소비자 여러분 사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명령적 기능입니다. 자, 동시에 저는 도로 표지판도 좀 추천을 한다고 그랬어요. 도로 표지판이 그냥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시속 80, 그러면은 정보 전달이라기보다는 빨리 가지 마, 라는 게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슬로우, 천천히, 이렇게 써놓았을 때 그냥 단순 부사가 아니라 빨리 가지 마세요. 이렇게 명령적 기능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는 다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의약 분업이 되면서 그 전문성이 월권,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병원에, 예전에 병원에 가면 거기서 조제실이 있어서 약도 주었고요. 또 약국에 가도 거기 가서 주사도 주고 이런 경우들이 예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명령의 의도, 언어의 지령적 기능, 이것은 표현적 기능을 물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4번이 되겠습니다. 괄호랑 꼭 같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의문을 제기하면 안 돼요. 괄호 뺄째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저럴 수도 있잖아요, 이러신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1번은 표현적 기능에 관한 문제. 자, 이번 언어의 특성에서도 당연히 한 문제. 그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실 자의성이라서 자의성 문제가 지금 또 나오긴 했는데요. 숨어있는 한자부터 원래 갔었잖아요. 제멋대로 자. 따라서 제멋대로 자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임의대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했잖아요. 같은 말과 함께 갔어요. 우연성이라고도 했고요. 임의성이라고도 했어요. 이때 임의성이라는 것도 제멋대로 임이라고 우리가 한자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미 저기 하나 알고 있으시죠? 음성과 의미 사이에는 필연성이 없다. 음성과 의미 사이에 필연성이 없다는 게 뭐였어요? 꼭 그 소리가 꼭 그런 뜻을 나타내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처음에 우연히 만든 거죠. 그래서 1순위의 사례, 사랑, 러블, 리베, 아이 이러면 충분하고요. 하늘, 스카이도 있겠죠. 그 이외에도 나무, 트리도 있겠죠. 엄청나게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의성, 의태여조차도 자의성이 있는 거라고 봤죠. 즉, 좀 비슷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멍멍, 바우와우, 왕왕, 칸칸, 컹컹, 왈프, 왈프, 비슷하지만 다른 거죠. 그것이 자의성에. 그래서 약하지만 자의성이 있다. 좀 비슷한 것 같긴 하지만 음메, 무처럼, 꼬꼬대, 코코돌둘도, 키케리케처럼 이런 게 다 우연히 다른 것이라고 했어요. 자, 자의성 이야기예요. 하지만 결국 답으로 들어갔더니 서로 다른 대상에서 특징을 추출해 하나의 언어로 표현한 거 꼭 하나밖에 없네요. 뽑을 추, 한자 숨어있는 거 틈틈이 해야죠.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출한다라는 말에서 비롯된 언어의 추상성이 되겠고요. 언어의 추상성의 사례 하나만 했어요. 언어의 추상화 과정, 꽃이라고 개념화한 거라고 했죠. 상위 개념으로 나눈 거잖아요. 모은 거잖아요. 그래서 장미, 무궁화, 백합, 튤립 등의 진짜 실체가 있지만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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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라고 추출, 뽑을 추, 뽑아 놓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모아서 학생이라고, 저 같은 사람을 모아서 선생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언어의 추상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의성과 전혀 관계가 없죠. 그러나 동음어, 동음어라는 것은 우연히 소리만 갖고 뜻이 다른 동음, 이, 의, 어를 포함하여서 보통 동음어라고 하는데 눈에 눈이 들어가고, 말이 말을 하고 이런 장단음을 포함해서 이것은 결국 우연히 만들어진 거죠. 사람 손인지, 손님 손인지, 자손의 손인지 이런 것도 자의성. 또한 동의어도, 그래서 폐, 허파, 콩파, 신장 이런 것들도 그냥 우연히 그냥 같은 거예요. 동의어입니다. 뜻은 같고 소리가 다를 수도 있겠고요. 역사성, 사회성조차도 일종의 자의성의 하나라고 했었어요. 언어는 왜 변해요? 몰라요. 우연히 변한 거예요. 언어는 이것을 왜 이 단어를 쓰기로 약속했어요? 몰라요. 그냥 우연히 정한 거예요. 이렇게 자의성 안에 사회성, 역사성이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또는 언어마다 같은 뜻을 표현하는 소리가 당연히 다르고, 자의성 이야기죠, 이게. 그리고 같은 언어의 방언에서도 왜 차이가 있느냐? 몰라요. 지역 방언, 결국 그 지역에서 오래 시족사회를 이루고 살다 보니까 우연히 다른 언어들을 쓰게 된 거죠. 언어의 자의성이요. 역시 우리에게는 자의성 하면 1순위가 음성과 의미 사이에는 필연성이 없다라고 외우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해할 거냐, 외울 거냐라는 처음에 약간 단계 접근을 대부분 약간 들으면 알게끔만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론강의 90강에서 알지만 저는 외우게끔 반복을 많이 했잖아요. 글씨를 지웠죠. 여러 번 반복하죠. 이러잖아요. 그래서 역시 합격하시는 분들은 자의성을 외우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분들. 안 돼 있으면 지금이라도 다시 해주세요. 음성과 의미 사이에는 필연성이 없다. 분절성 기억하시죠?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세계를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표현한다. 이런 것들 말이죠. 자, 3번 가봅시다. 이제 국어의 특성 또 해야죠. 자, 그런데 우리가 했던 거 100% 다 했네요. 적절하지 않은 4번인데요. 단어의 형태변화라고 했지만 우리는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적인 요소가 있어 보이긴 해요. 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어법관계를 나타낸다? 아니에요. 이것은 굴절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태가 변하면서 어법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영어가 그렇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시제를 나타내면서 가다에서 go, went, gone 뭐 이런 거 하잖아요. I, my, me, my, you, your, your, yours 이런 거 예전에 다 우리가 외우잖아요. 형태가 변해요. 그러면서 완전하게 어떤 어법에 대한 달라짐을 나타내는 것을 아예 굽혔다. 그래서 굽힐 굴자를 통해, 꺾을 절 자를 통해 굴절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버스 중에 굴절 버스 이런 거 꺾어지는 기억자로 꺾어지는 그런 버스들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형태상 굴절어. 하지만 이제 국어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대응돼서 이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맞는 것은 뭐였다고요? 교차거라고 했죠. 국어는 형태상 교차거. 특히 한자 아교 교자, 교칠지교라든지 우리가 한자의 교주 고슬이라든지 할 때 아교 교자에 붙을 착자를 포함하여 교차거라고 했잖아요. 조사, 접사, 어미 등이 붙어서 풀처럼 붙어서 아교처럼 끈적끈적하게 붙어서 접착제처럼 붙어서 문장을 이룰 때 형태상 교차거. 영어는 형태상 굴절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4번은 관계가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 국어에도 특이하지만 교차거적 요소가 굴절어정 요소가 있다. 이렇게 전공서에는 나와요. 예를 들어 있다 그러면 있으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시다라고 아예 단어를 통째로 바꾸는 경우. 먹다, 들다, 잡수시다 이런 것처럼 형태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건 좀 드문 경우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조사, 접사가 붙는 것이겠죠. 어미가 붙어서 어미는 변화할 수 있는데 4번은 국어의 특성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모음조화 있고 두음법칙이 있고요. 물론 음음변동을 또는 우리가 한글 맞춤법에서 다 배웠던 것들이잖아요. 모음조화는 과거에 비해서는 잘 안 지켜지긴 해요. 하지만 현재까지도 모음조화는 있어요. 어간 뒤에 어, 아를 쓰는 것. 양성이냐 음성이냐 이런 걸 고려하는 퐁당퐁당, 퐁당퐁당 같은 의성의 대. 두음법칙 한자어 첫머리에 ㄴ, ㄹ을 일반적으로 쓰지 못하는 원칙들이 있었고요. 자, 2번도 종성 끝, 자, 끝, 받침에서 발음이 되는 자음에는 한정되어 있었잖아요. 몇 개로? 7개. 이것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했었죠. ㄱ, ㄴ, ㄷ, ㄹ, ㅁ, ㅇ, ㅇ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이거와 만약에 종성에서 표기되는 자음, 이건 다르잖아요. 종성에서 표기되는 자음은 19개 모두 올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음 19개를 받침으로는 다 적을 수 있는데 발음으로는 7개밖에 되지 않는다. 교체에서 이미 우리가 또 언급했고요. 뒤에 또 나옵니다. 아까처럼 접사가 발달하여 접두사, 접미사, 파생어 이런 단어 형성법이 발달되어 있고 어감의 분화라는 것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크기에 따라 빙빙빙빙빙빙빙빙빙 같은 거 아니면 아까처럼 퐁당퐁당, 풍덩풍덩 촐랑촐랑, 출렁출렁처럼 양성음성 또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에 따라 어감의 분화가 이루어지는 게 국어의 특징이었습니다. 답은 4번이었고요. 자, 5번입니다. 자, 훈민정음은 지금 자세히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국어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일반론에 관한 문제라고 보고 우리 이론때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답 3번을 보면 처음으로 자모의 명칭이 제시된 거 기억하시죠? 그것이 바로 뒤에 나와 있죠. 훈몽자외에서 최세진이라는 역관이 자모의 명칭인 기억, 니은, 디귿과 같은 명칭을 말하는 거예요. 기억, 니은, 디귿과 같은 명칭 등을 최세진이 훈몽자외에서 최초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특히 1527년, 즉 예전이라면 16세기라고 하는 시기로도 시험에 나와요. 17세기 이러면 틀리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출처까지 확인하되 다만 동국정운이 그런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동국정운은 중국의 홍무정운의 영향을 받아 중국의 한자음을 이상음으로 표기해 놓은 집현전 학자들이 세종 때 지은 책이에요. 그래서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라고 원래 했었죠. 륭귀 아니면은 쉐종 이런 중국식 발음대로 적어 놓은 것을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라고. 지금 3번과 이 설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죠. 특히 훈몽자외에는 시험에 활용되기를 최초의 자모의 명칭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이게 우리나라 책은 우리나라 책인데 중국의 책을 번역해 놓은 중국의 책을 가지고 우리가 중국어 학습서와 관련해서 역관이 쓴 책이라는 정도로도 시험에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자, 나머지 1번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이번에 훈민정음 28글자, 초성 17자, 중성 11자. 하지만 현재 와서는 마이너스 4글자가 사라졌다고 이미 공부한 바 있었잖아요. 오랜만에 공부했던 그거 10원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 사과를 먹었더니 씨만 남았다. 이렇게 우리가 4개의 순서로 외웠잖아요. 자음은 3개, 초성은 3개, 즉 중성은 1개, 모음이 하나 없어진 거니까 옛 명칭과 관련하면서 언제? 바로 10원을 가지고 여린, 히읗, 산에 올라가 반쯤 사과를 먹었더니 옛, 이응, 씨만 남았다, 아래야 이렇게 했던 재미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알아두어야 나중에도 공부하는 데 분명 도움이 돼요. 물론 훈몽자회 당시에는 이미 16세기의 여린, 히읗이 사라졌기 때문에 자음의 배열 순서라는 게 엄청 중요하지는 않지만 우리 이론서에도 있는데 기역부터 히읗까지 오늘날과 달리 훈몽자회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역부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예, 니은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가획의 키읗이라든지 그 다음에 티읗이라든지 피읍이라든지 뭐 지읗, 치읗 이런 형태의 순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반쯤에 이응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히읗이 오는 순서로 다만 이때에는 여린, 히읗이 아예 없기 때문에 최세진의 훈몽자회에는 여린, 히읗이 보이지 않는다. 16세기에는 여린, 히읗이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조금 더 나오게 돼요. 단 지금은 그렇게 알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국어의 특성을 가볍게 하는 단계이니까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다시 자모의 명칭을 최초로 붙인 아이들을 위해서 좀 쉽게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훈몽자회가 되겠습니다. 자, 5번도 사전 배열 순서. 예전에는 참 많이 나오던 문제 방식인데 요즘에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잘 안 나오는 것은 정말 종이사전으로서 찾을 가능성이 이제는 거의 없다 보니까 그냥 전자사전 등을 통해 그냥 앱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바로 단어만 찾잖아요. 하지만 원리는 알아요. 저게 기본이니까요. 다만 여기에 출발점은 다 시옷 계열의 단어인데 쌍, 시옷이 여기 하나 있네. 쌍, 시옷은 맨 뒤로 가야죠. 니은이 맨 뒤에인 것이 1번과 2번밖에 없어요. 답은 둘 중에 하나. 된 소리는 예사 소리 바로 뒤에 온다고 했어요. 자, 두 번째 전부 사까지는 같은데 이제 받침만 달라요. 그럼 받침은 그대로 자음, 비열 순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미읍, 시옷, 니은, 지읏, 치읏, 키읗, 티읗, 피읗의 순서를 앞에 있는 것부터 따져보면 되죠. 그러니까 삭이라고 하는 기역이 기역이니까 당연히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기역, 시옷이죠. 앞에 있는 것으로 보되 기역 다음에 시옷이니까 두 번째가 되는데 여기만 놓고 보니까 리을, 디귿까지도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 미음, 미음이 나왔는데 역시 앞에 거 리을이 먼저라고 했어요. 그래서 리을 뒤에 이어지는 미음 계열이 나와야 되므로 여기서 답이 됐네요. 기역 다음에 미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네요. 자음 배열 순서가 결과적으로 기역부터 히읗까지라는 것은 초성에 쓰이거나 종성에 쓰이거나 즉 받침에 쓰이거나와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살짝 특이하게 사까지 거의 똑같아 보이는 네 가지를 주면서 종성에서의 약간 변별력을 주고자 했어요. 아까처럼 예사소리 바로 뒤에 된소리가 온다는 것은 헷갈리지 않아야 되겠고요. 다섯 개가 있겠죠. 종성에 아야오여 오요우유의를 기준으로 사이사이에 1, 1, 1, 1, 1, 3x, 3x1 특히 와, 외, 외 라고 나눴던 세 개 오와요우 사이에 또는 워외 위라고 외웠던 세 개 마지막에 의와 이사의 의 라는 이중몸이 들어가는 자 종성은 똑같다고 했어요. 기역 계열인데 그 다음 순서 보면 되고요. 니은 계열인데 역시 그 다음 순서를 보면 되고요. 리을 계열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자음의 순서가 똑같습니다. 나머지 비읍, 시옷도 있고요. 이런 겹자음, 겹받침도 초성의 원리대로 가면 되겠어요. 사전 배열 순서. 역시 우리가 이 문제들을 오늘 몇 문제 안 풀었지만 느끼는 게 기본에 충실하려는 문제 방식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배웠으니까 나와야죠. 해야죠. 그래서 결국은 사전 배열도 또 국어 관련 이야기도 훈민정음도 조금씩 조금씩 제가 다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국어의 특성에 대한 설명인데 역시 우리는 100% 다 했습니다. 그 중에 1번 국어는 첫소리에 올 수 있는 자음수의 제약을 받는다 그랬죠. 받지 않으면 안 되죠. 영어는 그렇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스튜던트 그러면 STU 그러면 ST 이렇게 함께 오더라는 거예요. 스트라이크 그러면 STR 앞에 자음이 세 개나 동시에 오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국어는 첫소리에 올 수 있는 자음의 제약을 받는 것. 이것을 어두 자음 군이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어두 자음 군이라고 하는 것은 15세기 기준으로 했을 때 제약을 받지 않았어요. 두 개 이상 올 수 있었어요. 우리 아는 것처럼 비읍 시옷의 무씨처럼 비읍 디귿의 무씨처럼 심지어는 세 개나 되는 자음이 첫머리에 쓰여서 모두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수능 기준으로 말하면 이것은 두 가지 소리로 읽었다. 그럼 맞다는 거예요. 다시 얘를 두 가지 소리로 읽어보세요. 어떻게 두 가지 소리를 읽었다고요? 무씨처럼 읽었다는 거죠. 그냥 지금은 아들, 딸의 딸인데 우리 집에 딸이 있어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집에 묵 딸이 있어요. 묵 딸 막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15세기에는 어두 자음 군 각각의 의문으로 보았다고 했어요. 의문이 총 네 개죠. 현대 국어는 된 소리 하나니까 의문이 세 개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된 소리로 바뀐 거예요. 어두 자음 군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첫머리에 자음의 제약이 있어요. 하나밖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제약을 받는 게 현대 국어고요. 15세기라면 제약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우리 잘 아는 음상. 아까처럼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 또 음성몸, 양성몸과 같은 음상의 차이로 인해서 어감이 달라지는 뉘앙스, 느낌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의미가 분화되기도 한다고 했던 멋와 맛, 넘다, 남다, 또는 뛰다, 튀다, 아니면 늑다, 낙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비슷한데 음은 하나만 달라요. 그 음은 하나, 최소 대립상이라고 수능에서도 나오는데 음은 하나의 차이로 인해서 뜻이 달라지기도 하더라라는 국어의 특징이 있습니다. 또 감각적인 어휘가 사람에게는 비유적으로 쓰이기도 한다고 했죠. 저는 막걸리같이 텁텁한 사람, 이런 예를 많이 했어요. 털털하다인데 텁텁하다라는 미각이 사람에게는 소탈하다 이렇게 쓰였다는 사람이 짠돌이야, 짜다, 싱겁다 이런 거 똑같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람에게. 자, 3번도 우리 순서에 써요. 수식어, 피수식어의 순서를 주면서 수식어가 피수식어 앞에 오고 피수식어는 수식어 뒤에 오면 꾸며주는 말은 꾸밈을 받는 말 앞에 오고 꾸밈을 받는 말은 꾸며주는 말 뒤에 오던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 새, 옷 이런 거 있어도 옷, 새 이런 건 안 된다고 해요. 많이 먹다라는 건 원칙이고 물론 먹었어, 많이 이렇게 부사, 부사어가 도치가 될 수도 있으나 일반적 원칙을 항상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100% 아니잖아요, 예외도 있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다 이런 개념을 줄 때는 보편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원칙을 중심으로 하되 예외는 예외대로 또 설명해야죠. 무조건이라든지 절대로라는 반드시 이런 게 들어가지 않는 이상 전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여러분 아시는 게 좋습니다. 자, 6번의 1번이었습니다. 7번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모음체계를 외우느냐 안 외우냐를 가볍게 검증하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잘 아시는 분들은 다 맞아야 마땅한 거고요. 하지만 그 당시에 어정쩡했으면 지금도 어정쩡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잘 안 외우고 넘어갔으면 지금도 또 까먹었을 거예요. 다시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와 을을 구분하는 기준 이전에 외우고 있던 10개의 단모음 이, 에, 에 으, 어, 아 우, 오 그리고 우, 오 계열에 작대기만 하나 붙였던 위, 외가 있었잖아요. 그럼 문제의 의도는 이와 을을 기준하는 거니까 그거네요. 바로 혀의 앞뒤에 따라 전설모음, 후설모음 이미 이 자체가 답이잖아요. 혀가 앞에 있으면 전설 혀가 뒤에 있으면 후설 혀설자라는 한자를 알아야만 그래서 결국은 혀설자 마찬가지로 설단음 할 때 우리가 뒤에 나오는 혀, 혀끝소리의 한자들이 제대로 살아 있겠죠. 장광, 설 할 때의 혀설자를 한자어휘로도 설명했네요. 그래서 혀의 앞, 뒤에 따라 전설, 후설로 나누었습니다. 물론 또 다른 기준도 있었죠. 예를 들어 3번처럼 혀의 높낮이에 따라 고, 중, 저로 입술 모양에 따라 평순, 원순, 평순, 원순으로 나누었고 4번에 소리내는 방법은 자음 기준이죠. 소리내는 방법에 따라 파파, 찰찰, 비음, 주음이요. 소리나는 위치에 따라 입술소리, 혀끝소리, 거센입천장, 열인입천장, 목청소리가 나오게 돼. 이 자음체계, 모음체계. 시간으로 따져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했겠어요? 한 시간 안에 다 했어요. 한 시간 안에. 이론 시간에. 그런데 그 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느냐는 거죠. 기억에 남는 평생 각인되는 시간이냐. 그냥 재미없게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 이거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답을 1번으로 드렸습니다. 이와 의는 혀의 앞, 뒤에 따라 전설, 후설로 나눈 거죠. 그래서 우리 표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야기했던 이와 의가 혀의 앞, 뒤에 따라 전설이냐, 후설이냐 이렇게 나누게 된 것이고요. 이에 의어와 우오, 위우. 그중에 우리가 어이에와 아이에 발음이 어려우니까 이론으로 구별하라고 했어요. 얘는 중모음, 얘는 저모. 그러면 위외도 단모음이지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걸 허용한다. 이런 게 이제 발음하고 또 연계되기도 했겠죠. 이렇게 두 가지를 표시해 드렸습니다. 전설과 후설로 말이죠. 자, 이제 자음책에 나와야죠. 모음책에 한 번, 자음책에 한 번. 이게 단원별 문제집의 특징이라는 거죠. 뭐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배웠으면 차근차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그대로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자, 문제의 의도는 소리 나는 위치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그림 필요하겠네요. 소리 나는 위치는 사람의 대충 옆모습을 떠올리라고 했어요. 그래야 소리 나는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자, 대충 그림을 우리가 확인했을 때 첫 번째 입술 소리, 두 번째 혀끝 소리, 세 번째 거센 또는 센 입천장 소리, 그리고 네 번째 여린 입천장 소리, 마지막 목청 소리 이런 단계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한자어도 했었어요. 한자어 이야기만 하더라도 입술 소리에서의 순결, 입술 소리니까 양순음이, 혀끝 소리의 설단음, 치종, 그리고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두음까지 말이죠. 여기에 다 있습니다. 자, 일치하는 것을 물었고요. 입술 소리가 비읍 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비읍 계열의 삼중체계였던 비읍상, 비읍, 비읍 안에 미음이, 울림소리, 나라 마음의 미음 계열이 비음으로 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목청 소리가 한자로 후두음이라고 했으니까 히읗 하나밖에 없었지, 이응, 지읒 아니고요. 센 입천장 소리에 지읒, 치읒 이 안에서 외우라고 했죠? 지읒, 쌍지읒, 치읒인데 모두 틀렸고요. 혀끝 소리라는 거니까 디읍 계열이, 티읒 안에 지금 들어가는 거라서 디귿, 니은은 맞았지만 딱 하나 지읒은 틀렸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혀끝 소리라고도 하고요. 최근에는 혀끝이 윈 잇몸에 닿는다 그래서 윈 잇몸 소리라고도 해요. 딱 니은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니은의 위치로 들어간다면 어디에? 혀끝이 윈 잇몸에 닿았죠. 느, 느, 느 이렇게 보면 금방 어느 위치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틀린 것도 이렇게 수정을 해놓았고요. 동시에 자음책에 보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기준, 소리나는 위치에 따라, 좋은 위치에 따라, 소리내는 방법, 좋은 방법에 따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한자까지 기억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역시 파파찰찰, 비음, 유음을 대부분 오래 기억하십니다. 그중에 파열음 계열은 삼중체계, 마찰음은 이중체계. 마찰음은 시옷, 쌍시옷밖에 없는 느낌의 이중체계. 물론 히읗도 있긴 하지만 마찰음에 써는 뭐가 없다? 거센 소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죠. 예사소리와 된소리 정도 말이에요. 나라마음, 나라마음 오래 기억하시죠? 역시 리은, 리을, 미음, 미음의 울림소리, 유음 중에 그중에 유음, 다시 우리 울림소리를 우리는 유성음이라고 하지만 그중에 유음은 딱 하나, 리을, 나머지 세 개가 비음이었습니다. 자, 9번 발음 문제인데요. 발음은 결국 의문의 변동과 지금 연계되는 건데요. 그러나 정답 2번은 떡볶이, 떡볶이. 표기와 발음은 잘해야죠. 심지어는 표기를 막 떡볶이 이렇게 적는 맞춤법 중에 틀린 경우가 있어요. 가게 하는 데 보면, 분식들. 떡을 볶아서 했던 떡볶이 이렇게 되겠고요. 자, 반면에 떡볶이라고 하는 것은 발음상으로 딱 하나 된소리 발음이 난 거죠. 안울림소리 계열의 결합이 되면서 떡볶이, 즉 된소리 되기 현상이라고 하는 우리는 교체 정도, 교체 정도의 발음과 함께 생각하면 되겠어요. 교체, 이렇게만 써도 되겠죠. 교체는 의문의 개수가 달라지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기억이 쌍기역이 돼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연음이 돼서 쌍기역이 올라간 건데 연음은 어떤 의문의 현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한 단어 또는 모음이 형식 형태에서 와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음이라는 자체를 정답으로 주지는 않아요. 다만 발음의 변화는 생겼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 떡볶이 말이죠. 반면 식용유도 한 단어 안에 기억이 올라가죠. 모음이 있던 자리로 올라가서 실제 발음이 되는데 얘처럼 읽으면 식용유 이렇게 되니까 뒤에 리은 첨가는 맞았지만 스타카토처럼 이렇게 끊어서 할 리는 없죠. 독, 립, 문 할 리가 없듯이 식용유 이렇게 할 리는 없습니다. 얘도 일종의 축약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히읗과 지읗이 오게 되면 치읗이 되어야 되니까 달치, 달코, 달타. 다만 축약이 되는 네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음축약에서 기역, 티긋, 비읍, 지읗이라는 예사 소리가 히읗을 만나 키읗, 티읗, 피읍, 치읗으로 줄어들죠. 무조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키읗, 티읗, 피읍, 치읗으로 줄어드는 것. 그래서 아직도 우리 실제 많은 분들의 발음 중 전화가 끊기다, 축약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화가 끊기다 이런 분들이 있고요. 전화를 끊고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건 다 끊고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끊기다는 끊기다라고 그래? 절대 안 돼요. 끊기다, 축약입니다. 자음축약. 자, 월요일도 역시 리을이 그대로 올라가서 연음으로 굳어진 예예요. 원래는 니은 첨가의 가능성이 있어요. 월 플러스 요일이 만났으니까. 하지만 예외적으로 실제 발음대로 그냥 발음이 되다 보니까 니은 첨가 없이 연음해서 월요일, 다시 목요일, 다시 일요일 이런 게 다 전부 받침이 있는 요일에 연음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니어도 알잖아요. 월요일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물론 막 금요일에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금요일 아니고요. 금요일이죠. 다시 일요일 이렇게 발음하는 게 실제 발음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이렇게 고쳤습니다. 식용류, 달치, 월요일까지 말이죠. 의문의 변동하고 연계했고요. 자, 이제 10번입니다. 이런 게 고난도라는 거죠. 정답률을 보니까 역시 40%대. 절반 이상 틀린 거예요. 자, 이제 두 가지를 모두 계산하는 건데 형태소 계산도 있고 단어 계산도 있는데 딱 하나 신경 쓰이는 게 띄어쓰기를 의도적으로 제가 생략한 거예요. 이 말은 큰아버지를 붙여야 돼요? 띄어야 돼요? 작은아버지를 붙여야 돼요? 띄어야 돼요? 이것은 단어의 개수가 달라지죠. 마치 우리가 큰형 그러면 붙여 쓰는 건 가족이요. 하지만 형이 키가 커 그럴 때는 큰, 띄고 형 이렇게 띄어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가족이니까. 벌써 누가 봐도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는 키가 큰아버지, 키가 작은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가족은 100% 붙여 쓰는 큰형, 큰누나, 큰오빠, 작은오빠, 작은누나 이런 게 다 붙였어야 하는 단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단어는 어려울 게 없으니까 어절의 조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형태소보다는 단어만 따집시다. 100% 어절의 조사. 그래서 이걸 붙였다고 치면 어절을 기준으로 끊어볼게요.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서로 닮으셨다. 어절이, 사어절입니다. 조사하시죠? 와가 있습니다. 는이 보이네요. 그리고는 없어요. 그래서 단어가 6개가 지금 되었던 것만으로도 객관식의 선지를 2개로 좁힐 수 있었고요. 자, 이제 형태소의 개수. 사실 여기서는 헷갈릴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닮으셨다. 닮으셨다의 형태소를 과연 어떻게 나누냐는 거예요. 이때 을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기본형은 닮다잖아요. 이때 으 따로 시 따로예요? 아니면 의 시가 하나예요? 결론적으로 의 시가 하나죠. 이때 의 시라고 하는 것은 매개 모음 을을 씀으로써 자음 받침, 미음이 왔죠. 자음 받침 다음에 다음 시다. 원래 우리가 이렇게 못 온 거예요. 이렇게 올 수 없어요. 그런 말이 없으니까. 먹시다 이런 말 없죠? 먹으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것을 일종의 의문논적 이 형태라고 했어요. 받침이 있든 없든 간에 의시나 시는 결국 자격은 똑같아요. 하지만 받침이 있을 때는 을을 넣어줘야 돼요. 그것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매개 모음 사전에 매개 모음이라는 걸 찾아보면 알아요. 받침이 있으면 이 발음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그냥 넣어준 것 뿐이지 실제 형태소의 자격은 없어. 의 자체는. 그래서 묶어야만 무조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닮으셨다를 이제 나누니까 닮으셨다. 닮으셨다만 매개네요. 형태소가. 이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시작했던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처럼 흰 태기랍잡이, 흰눈썹, 긴 발톱, 발미새처럼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형태소 계산했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안 해도 되겠죠. 쉬워서. 크, 니은을 쪼개는 건 아시죠? 기본형 크다에서 온 말이니까요. 크, 니은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는 서로 닮으시었다. 이렇게 나눴더니 결국 형태소의 개수가 모두 13개가 되었던 거예요. 자, 만약에 말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선생님 헷갈려요. 그러면 좀 위험해요. 얘의 수준으로 보면은 그래도 대체로 쉬운 편이거든요. 틀릴 게 딱 하나 닮으시다의 의시를 나누냐 안 나누냐를 몰랐다면 괜찮아요. 왜? 지금부터 알면 되니까요. 하지만 뭐 큰을 왜 나눴어요? 작은을 왜 나눴어요? 이렇게 되면 좀 힘들어요. 기본형 크다, 작다에서 와서 쪼갠 거니까요. 형태소와 단어의 합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11번으로 갑니다. 자, 발음 순서라는 것은 발음이라는 건 역시 의문의 변동을 말하는 건데요. 역시 국밥의 쌍비읍이 된 된술이 되기에 교체. 신라에서의 니은이 리을로 갔네요. 니은 리을이 만나 리을 리을이 된 걸 유음화. 따뜻하다는 사실 이건 두 가지가 있죠. 아까처럼 말하면 시옷과 히읗이 만나지 않아요. 시옷과 히읗이 만날 수가 없어요. 히읗을 만나는 것은 기역, 디귿, 비읍, 지읗 네 개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시옷은 따뜻이라고 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제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이번 단계에서 스타트 타다라고 바뀌게 된 거죠. 축약이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축약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긴 하나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 축약은 여기에 있었잖아요. 플러스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있었다라는 것을 동시에 아시기 바랍니다. 1단계는 받침, 음절의 끝소리, 그 다음에 축약이 된 거예요. 자, 당연히 네 번째는 기역이 기역으로 바로 갔으니까 7개의 대표음, 음절의 끝소리 규칙 포함하여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음운의 개수 변화도 한 번 더 봐주세요. 국밥은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죠. 비읍이나 쌍비읍이나 어차피 하나니까. 신라도 변하지 않는 걸 다 교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따뜻하다라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에는 안 변했지만 축약이 되면서 하나가 줄어든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부억도 교체니까 변한 게 없죠. 음운의 개수가 변한 것 그러면 따뜻하다 하나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넓은 의미의 다 교체에 해당이 되니까요. 이렇게 음운의 변동의 단순한 결과만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서 중요하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많이 추천하는 얘가 꽃잎 같은 거거든요. 꽃잎. 그럼 꽃잎 같은 경우는 먼저 받침부터 1단계 음절의 끝소리 규칙. 두 번째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꽃잎, 니은 첨가가 돼서 자음이 두 개 만들어져요. 그냥 자음동화라는 게 바로 생기지 않아요. 꽃잎에서 이응은 의문이 아니잖아요. 첫소리의 이응은 의문이 아니니까 꽃잎이 된 다음에 꽃잎 이렇게 최종적으로 비음화가 되었던 것이죠. 이런 것처럼 의문의 변동의 단계도 아시면 됩니다. 자, 12번 엄청 어려웠습니다.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한 정답률을 약 30%대에 그래서 많이 틀렸는데요. 자, 현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건 뭐 같아요? 그 축약이냐 탈락이냐. 축약이냐 탈락이냐를 지금 묻는 의도였는데 일단 1번은 쉬웠어요.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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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을 만났다고 분명해서 꽃이다라고 치읗으로 축약이 된 거잖아요. 자음축약. 자, 그랬더니 3번을 보니까 뭔지 알겠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걸 안다는 거죠. 발음상으로는 많아도죠. 많아, 많은, 많아서, 많았다 할 때 장음은 장음이지만 장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발음이 ㅎ이 나지 않는 바로 탈락. 그 중에 모음탈락, 자음탈락이 있는데 이것은 자음탈락. 대부분 많이 나오는 게 ㅎ이 탈락될 때가 되게 많죠. 발음상에서 아이를 낳은 아이를 나처럼 바로 4번도 똑같은 거죠. 발음상에서 ㅎ이 없어졌기 때문에 탈락이. 그러면 2번을 몰라도 답은 1번밖에 없네요. 1번만 축약이니까. 1번만 축약이고 나머지는 탈락이니까. 그런데 2번 때문에 학생들이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선생님, 저는 2번을 보니까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건너서가 건너서 같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하지만 용원들은 꼭 기본형 관계. 기본형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기본형이 건너다고 건너다에 이제 뭐가 붙은 거냐. 그러면 서가 온 거냐. 아니에요. 우리는 서라는 어미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있을 수는 있는데 연결형으로 쓰이는 것, 종속적으로 쓰이는 것은 뭐냐면 건너어서라는 어미. 이것이 모음조화에 의하면 아서라는 어미와 이 형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서, 아서를 엄청 많이 붙이죠. 먹어서, 이런 거 하죠. 들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먹서, 이렇게 안 하죠. 들서, 이렇게 안 해요. 왜? 어서, 아서니까 원래 어미가. 아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잡아서, 보아서, 이렇게 어서, 아서가 모음조화에 의한 이 형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건너서는 건너서인 거예요. 원래 건너어서라고 해야 되는데 동음, 즉 어가 두 번 나오다 보니까 하나의 어를 그냥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탈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뭐가 탈락됐다고요? 원래 어가 있어야 되는데 어가 탈락이 된 거예요. 이런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다시 한 번 동음, 모음 중에 일부가 탈락한 걸 또 찾아 봅시다. 가서, 서서, 시험용으로는 이 두 가지가 이미 다 활용되기도 했어요. 가서 해봅시다. 이것도 생각해 보면 가 플러스 아서 자리에 왔던 어미예요. 자리에 서서, 이런 것도 서 플러스 어서 자리에 왔던 거예요. 아서, 어서라는 어미를 사전으로 찾지 않고 왜? 라고 의문을 갖지 맙시다. 어서, 아서였는데 아가 두 번 나오니까 하나를 뺀 거예요. 서, 어선데 어가 두 번 나오니까 하나를 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눈에 안 보이는 탈락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건너서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발음해야 되는데 무조건 발음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의문의 변동. 원형이 뭐였느냐. 원형에서 혹시 모음 탈락 같은 경우는 형태상 없어진 건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좋은 경험이었다고 봐요. 12번 같은 문제를 풀면서 오, 이렇게 나오면 좀 헷갈릴 것 같아요. 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하시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그걸 극복하자고 연습하는 거니까요. 다시 1번과 2번 잘 구별하시고 1번이 축약인 건 다 아는데 2번이 탈락인 게 좀 헷갈렸던 거예요. 자,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같은 방식이지만 얘가 다름. 의문현상이 다른 하나. 자, 비슷한 건 네 개에다 받침이 있다는 것. 하지만 큰 차이 발견하셨죠? 나머지는 겹받침이에요. 겹받침이 하나의 대표음으로 발음이 되는 건 탈락. 왜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하지만 쌍받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똑같은 것. 이걸 쌍받침이라고 하거든요. 쌍받침이 대표음으로 발음이 되는 것은 얘는 그냥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죠. 이것은 교체죠. 의문의 개수가 똑같죠. 얘도 하나, 얘도 하나라고 했어요. 쌍받침이 대표음으로 발음이 되는 건 교체고요. 하지만 이런 발음들을 겹받침이라고 합니다. 겹받침에서 겹쳐있는 발음에서 혓받침으로 발음이 되는 것. 겹받침에서 하나 있는 받침을 혓받침이라고 하는데 혓받침으로 발음이 되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자음군 단순화죠. 자음군 단순화라는 것은 결국 탈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의문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겠죠. 의문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이 되죠. 사음이라고, 흑이라고, 갑이라고, 박이라고 우리가 대표음으로 발음이 되는데 사실 이게 20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새로 개정된 교과서 등의 의문의 변동이 아닐 때에는 이 모든 것을 그냥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볼 때가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대표음으로 나는 거고 자음군 단순화, 자음이 무리를 이루었던 게 하나의 자음으로만 남게 되는 것은 결국 탈락으로 봐요. 이것은 결국 의문의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는 정답 4번이 되겠네요. 다시 보시고 답을 주면 돼요. 4번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러나 나머지는 자음군 단순화, 탈락입니다. 자, 14번. 역시 아까처럼 형태소 단어 개수 문제였는데요. 조금 더 세분화한 거 있죠? 자립의존, 실질, 형식까지 가자는 거예요. 자, 크게 한 번 합시다. 형태소는 몇 개예요? 단어는 몇 개예요? 자, 형태소의 개수 우리 쪼갭시다. 형, 은, 집, 에, 이, 있다. 뭐 나눌 게 하나도 없네요. 뭔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요. 뭐 탈락된 것도 안 보이니까. 자, 단어의 개수도 내내 했지만 어절, 삼어절에 조사 두 개네요. 삼어절에 조사 두 개. 그래서 합이 다섯 개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러므로 형태소 일곱 개도 틀렸고요. 단어 여섯 개도 이미 틀려 있는데 자, 이제 형태소를 다시 또 세분화했습니다. 또 나눕시다. 우리 자립성에 따라 자립과 의존으로 무조건 묶어야 하고요. 또 실질성에 따라 실질과 형식으로 나누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자립의 개수, 혼자 올 수 있는 거 찾으세요. 형, 집 이렇게 해서 두 개군요. 그러면은 형태소가 여섯 개였으니까 의조는 당연히 남은 네 개가 되겠죠. 그러면 실질 혹시 기억하시나요? 실질은 100% 자립의 어간을 찾으라고 했어요. 실질은 자립의 어간, 실질은 자립의 어간. 그래서 자립이 두 개였으니까 어간은 잇다에 잇 하나가 있군요. 잇다에 잇 하나. 그래서 실질 형태소가 세 개가 되겠습니다. 형식 형태소는 이제 의존에서 자립을 빼면 되니까 자립, 어간이 하나 옮겨간 거잖아요. 다시 의존, 형식은 의존에서 어간을 빼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형식 형태소는 세 개, 3대 형식 형태소, 조사, 접사, 어미 말이죠. 그래서 맞는 걸 찾았더니 정답은 3번에 형식 형태소가 세 개였군요. 조사 두 개와 어미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까처럼 실질 형태소는 두 개가 될 수 없고요. 여기에 이것은 자립이니까 자립의 어간을 더하라고 해서 자립의 어간 하나, 잇 하나를 더해서 합이 세 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역시 처음에 되게 어려워해요. 말도 어려워하고요. 어디선가 한 번 그냥 핑 하고 꺾여요. 테이프가 막 끊어지고 무슨 무슨 우리가 기타줄 하나 끊어지는 것처럼 핑 한다고요. 그런데 자립, 의존, 실질 형식. 이제 이것만 가지고도 쉬운 거. 이런 건 정말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너무 부담드리지 않기 위해서 드린 사례이므로 이것을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겨내셔야 돼요. 틀렸을지라도 이겨내셔야 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수업 전에 문제는 꼭 풀어오셔야 됩니다. 풀어서 내가 뭐가 어려웠는지, 뭐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해 오시면 이 강의를 듣기가 더 효율적이겠죠. 자, 나머지 개수도 고쳐드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 15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시간이 좀 빡빡했습니다만 처음 나오는 유형, 접사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제 접사라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뜻이 뭔지 정확하게 모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외워야 된다. 점진적으로 외우는 거예요. 한 번에 막 200개씩 외우고 이럴 수는 없지만 아, 이게 그런 느낌의 뜻이겠구나라고 객관식의 장점을 10분 활용하여서 이런 뜻이겠지 하고 추정하고 가도 되는 게 있고요. 아니면 정말 몰라서 외워야 될 때도 있죠. 자, 그런데 정답 4번을 보면 헛웃음이나 헛수고라는 게 접두사라는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느낌으로 보니까 약간 쓸데없이 또는 쓸데없는, 이유없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헛웃음도 그냥 우리가 약간 허탈한 웃음의 웃음인데 약간 헛웃음을 지었어요. 이럴 때 있죠. 약간 어이가 없어서 짓는 웃음처럼. 그리고 헛수고는 당연히 우리 느낌의 딱 쓸데없는 고생을 헛수고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런데 미숙한 처음 나온 하고는 아예 다른 거죠. 여기 해당하는 뜻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았고. 생각해 보니까 미숙한 처음 나온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가 있기는 하네. 푸시라고 하는 것. 그중에 푸사랑 그러면은 푸사랑이라는 게 좀 미숙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아 좀 너무 푸사랑이 있었어 이런 거. 처음 나온이라는 거는 푸사과, 푸과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접두사 푸과, 접두사 허시라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로 푸사랑은 접두사가 붙은 파생어지만 그러나 첫사랑은 합성어잖아요. 첫사랑과 푸사랑의 차이를 어떻게 구별한다고요? 글자대로 읽어. 뜻이 글자대로 읽은 처음사랑이 첫사랑인 자. 관형사 첫이 붙었어요. 실질 첫이 붙었어요. 하지만 푸스는 우리가 벌써 푸시라고 읽은 게 아니잖아요. 위에 있는 뜻처럼 읽었다는 거죠. 조금 미숙한 사랑이었어. 푸사랑 이렇게. 그렇게 뜻을 더해준다고 보라고. 접사는 뜻을 더해주고, 어근은 글씨대로 읽으면 돼요. 하지만 덮개, 지우개, 접미사, 개. 맨 얼굴, 맨손, 맨발 등의 접두사, 맨.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뜻하는 꾀보, 잠보, 게으름보, 뚱뚱보 이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접미사, 보의 의미까지를 물었습니다. 그래, 4번을 보면 두 가지를 각각 제가 고쳐서 여기다 넣어드렸는데요. 만약 헛웃음, 헛수고 그랬으면 이유 없는, 아니면 보람 없는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만약 아까 미숙한 처음 나온 그러면 푸사랑, 푸사과 이런 식으로 예를 추가로 바꾸어 넣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단원별 예상문제 480문제를 1강으로 우리 운전직 준비하시는 분들과 강의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영역별로 쪼갠다는 게 되게 매력이 있고요. 그 영역별에 해당하는 문제들 자체가 역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정답률과 해설까지 완벽하게 책 속에 들어있으니까 이 강의와 함께 꼭 공부 함께 하시면 합격의 길이 가까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1강은 여기까지고요. 또 잠시 후에 2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